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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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1위 가수. 아빈 여기다. 들어오書니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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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너리 아, 야! 선수, 오마이걸! 아, 마을 같애서는 불꽃놀이! 불꽃 어떻게 들으셨는데? 안 되나요? CG 더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이 방송 중이래. 아, 왠지 앉아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저희. 왜 이제 찾아주신 거예요? 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준비 길더라고요. 네, 아니,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마이걸은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왜 안 불렸냐고 얘기하지만 오마이걸 인사가 계속 나왔어요. 찾았다, 오마이걸! 계속! 왜요? 네, 왜냐면요. 네, 볼까요?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진짜 감동이다! 네, 네, 네. 네, 뭐예요? 아, 저 너무 벅차서 말로 못 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인사법! 걸그룹 인사법을 할 때마다 대표적인 인사법 중 하나가 오마이걸! 오, 진짜요? 네.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둘, 셋, 차서! 네? 셔! 둘, 셋, 차서! 둘, 셋, 차서! 네? 둘, 셋, 차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매력을 발산하면서 인사를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막내 비니부터! 와, 막내 아린입니다! 아, 아린이부터! 아, 비니! 아, 비니! 아, 비니이야! 자, 아린이부터!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걸의 막내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좋다! 자, 여기 승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현대기 리더 컬싱입니다! 아, 좋다! 우리 흥생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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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걸의 엔델핀 지효입니다! 민호사님 고마워! KBS 월드를 아는 친구예요! 걸슈니 헌컬싱!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잘해요! 자! 자, 리더가 왜 리더가인지! 보여줘! 부담금! 에이! 보여줘! 보여줘!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비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유아는 그냥 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뭔가 하겠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다리가 근질근질했어요! 아, 그리고 봐봐요! 언니 서는 거 좋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큐피트 유아입니다! 완벽했어! 그 화살 맞을 뻔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안 돼! 자,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나이 생생인은 너머 너밖에 없어서 안녕! 한두 말! 래퍼 미미입니다! 래퍼 미미입니다! 오오오! 섹시해요! 섹시! 저는 양말이 내려가는 줄 알고 양말을 올리신 줄 알고. 영상에서 양말도 올리면서. 네, 미미입니다. 위험해요. 미미가 너무나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 영상을 봤어요. 무슨 영상이요? 미미의 실수를. 어머. 아무렇지 않게. 너무 좋아. 그 눈에 져서 난 어땠을까? 어땠을까? 하이. 다시 그때 나의 세상은 너와 너밖에 없어서 안녕. 한동안 경기보다 더 아파지. 네, 미미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 네, 노시 궁금하지 않나요? 이제와 인사를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분이냐면요. 오마이걸을 좋아하는. 중국 이라클. 네. 중국 분이세요, 중국 분. 궁금했죠? 네. 저도 누가 보면 저희들이 커플인 줄 알아요. 오 마이갓. 에이,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세요.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에이. 읍스. 읍스. 근데 우리 탄이가 오마이걸과 또 다른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8학년 때 한 분 만났었나요? 중국에서 봤어요? 아니요. 직접 어떤 인연인지. 유아 씨 오빠에 따라서 춤도 배웠어요. 우와. 유아의 오빠랑 어떤 사이예요? 제가 선생님이랑 학생 사이예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예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예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저를 좋아하게 돼서 오빠를. 네. 근데 오빠도 되게. 네, 매력이 있어요. 잠깐. 근데 유아 오빠 때 어떤 거 배우셨어요? 힙합. 힙합.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힙합.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잘 배웠는지.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배틀인데요, 배틀. 예아. 같이, 같이. 고향 너무 잘하는데요?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신기해. 좋다. 자, 이때. 이때. 미리미리,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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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 좋아. 자, 이때 지효, 지효, 지효. 지효, 지효. 아, 너무 웃겨. 이게 뭐예요? 자, 지효.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자, 승인. 고. 아, 좋다, 좋다, 좋아. 아, 잘한다. 잘한다. 가네.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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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니. 음악이 관련되지 않아. 보조되고 있어, 보조되고 있어. 보조되고 있어. 아, 좋다.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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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정. 아, 이렇게 공부하게 해. 아, 효정. 아, 효정. 아, 효정. 아, 최고다. Не, Vaticanяти,ISE, 도시로. 아, 그래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린, 아린은 이걸로 할까요? 좋아. 아. 아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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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죠! 지금부터 제안 시간 1분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117개국 전 세계 팬들이 보고 있어요. 홍보마스터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버전은 두 버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야! 얼마나 이쁘게요? 아이고 좋아! 총 5가지 수록곡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저희가 인생 내 컷이라고 해서 내 컷이 들어간 사진도 있고요. 너무 아름다운 사진들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팀과 우리의 노래에 대해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저희 언니들과 저희 사진이 제일 예쁜 사진이 담겨있는 앨범이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기네요 정말! 어떤 노래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주시죠! 저희 불꽃놀이라는 곡은 밤하늘의 아름다운 불꽃놀이처럼 뭔가 소녀의 감정을 다양하게 불꽃놀이에 녹여들게 부른 곡입니다. 야.. 희전하게. 혜연아 그런데 이 불꽃놀이 오마이걸의 걸크러쉬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끝판왕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다. 맞아요. 입문이에요. 입문이다. 걸크러쉬 입문을 했다. 그렇죠. 끝판왕이 아니라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 그렇죠. 일로우드 시작했다. 그렇죠. 그전의 눈빛과 지금의 눈빛은 어때요? 달라졌나요? 그럼 비밀정원 한 소절과 불꽃놀이 한 소절을 해볼까요? 그래요. 세, 네. 나의 비밀정원 나의 비밀정원 어색해 갑자기. 그런데 그녀들이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그때 불꽃놀이 그때 불꽃놀이 당당. 당당의 자신감. 브러쉬. 신녀석. 그럼요. 신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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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신녀석 왜요? 신녀석이라는 표현을 왜 쓰신 거예요? 표현을 왜 쓰신 거예요? 약간 느낌의 당당. 역정상. 오늘 많이 많이 하시네요. 두 분이 오늘 되게 대립하시네요 많이. 네. 아, 그래. 텐이 없고. 아, 몰라.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이 안무가 걸그룹 중에서 가장 힘든 안무. 아, 맞아. 3위를 뽑았어요. 3위. 3위요? 3위. 네. 가장 어려웠던 오마이걸 안무 중에서 어떤 노래가 있나요? 나 윈드데이 한 표. 아, 윈드데이 한 표. 윈드데이 한 표. 윈드데이 한 표. 한 발짝 두 발짝. 어, 한 발짝 두 발짝. 한 발짝 두 발짝.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간에 허리를 비틀면서 앉아 때려는 동작이 있는데. 한 발짝 두 발짝. 한 발짝 두 발짝 두 발짝 두 발짝. 니가 한 발짝 두 발짝 두 발짝 두 발짝 두. 그대. 와. 야. 14개 동작으로 이루어진 유격체조 전체를 완벽하게 익혀야 한다. 와, 대단하네요 진짜. 아, 대단하네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아, 대단하네요. 제가 사진 찍힐게요. 길고선 선배님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옆에 화가 한 분이 계셨어요. 길고 계시는 줄 알고. 많은 분들이 또 오마이걸을 동성괴물에 이어서 아름다운 괴물. 어머, 아게. 뷰티 괴물. 규괴. 규괴. 아니, 축소에서 미용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열매 가루를 먹는 게 있어요. 열매 가루를? 네, 요즘 핫한 논인데요. 논이! 미란다커께서. 네, 저는? 미란다커님이 계속 두셔서 의미해 주셨어요. 벌써 다 컸는데 그걸 해요? 이미 다 컸는데. 고마워.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먹다 보면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배변 활동이 좋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분들한테.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드럽게. 이젠 메이킹큐로 해결하세요. 또 어떤 관리를 또 있나요? 화장법도 여러 가지 화장법이 있는데, 자신의 얼굴을 가장 잘 알고, 그거에 맞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기다란 눈매를 갖고 있는데, 이 기다란 눈매를 조금 더 포인트 되게, 조금 더 라인을 더 뺀다거나, 하지만 이제 앞쪽이 또 날카로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속눈썹이나 이런지. 디테일, 디테일. 진짜 언니 잘 알아요. 제 입술을 보시면 되게 명란적 같은 입술이 포인트입니다. 명란적 같은 입술. 명란적 같은 입술. 맹타이크 하시죠, 일본어로 맹타이크. 우리 유아 씨. 세이프 카메라 들 테니까 화장품 CF 한번 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준비됐죠? 네, 갑니다. 자, 스탠바이크. 웃지 마세요. 함께 발라요. 함께 발라요, 맹. 하하하하. 와. 잘하셨습니다. 와. 혹시 유아가 이 멤버 한 명, 내가 CF 한번 빌어주고 싶다. 아, 소정 언니. 좋아. 소정 언니가 요즘 생활연기에 맞들렸어요. 아, 생활연기요? 맞아요. 생활연기에 맞들렸기 때문에, 언니한테 직접. 아, 진짜? 자연스러워. 생활연기에 맞들렸어요? 좋아.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딱. 네, 생활연기 하니까 제가 음악을 들 테니까, 상회 한 번 갑시다. 카메라 보면서. 남자친구가, 카메라 남은 친구야. 자, 갑니다. 남자친구, 남자친구. 누구야, 얘가. 남자친구예요. 네, 자. 효정아, 우리 헤어지자. 나는 너랑 못 헤어질 것 같아. 나는 너랑 못 헤어질 것 같아. 진짜, 나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너가 잠 잘 때마다 자꾸 방귀 껴서 힘들어. 자꾸 방귀 껴서 힘들어. 자, 잠깐 잠깐. 자, 잠깐 잠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여친짤 한 번 만들어볼까요? 여친짤, 여친짤. 그냥 상황은 처음 설레였을 때. 아우. 아우. 오, 설렘. 소 설렘. 소 설렘. 설레였고, 과정이 있잖아. 그냥 시간 늦고. 일식일 텐데. 됐죠? 갑니다. 오늘 밤에 나랑 불꽃놀이 보러 갈래? 불꽃놀이 갔어. 여기 너랑 와서 좋아. 승희야, 너 지금 보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왜 그걸 지금 말해? 아우. 얘들 왜 이럴까? 다시 보고 다시. 어떡해. 이어서와 남은 친구가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나 너무 부끄러워. 오늘 같이 있으네. 야, 어, 야래? 지효야, 그런 건 안돼. 지효야, 나 오늘 너랑 같이 찍고 싶어. 오늘 말고 우리 평생 같이 있자. 우와! 멋있어. 이제 창문 창문. 어떡하면 좋아. 나랑 결혼해 줄래? 벌써 결혼해 줄래? 나랑 결혼해 줄래? 벌써 결혼해 줄래? 벌써 결혼해 줄래? 나 진짜 황상세해. 자, 안나. 나 결혼을 생각했잖아. 나 결혼했어, 나 결혼했어. 아니야, 이거 지금 5년씩 되고 있는 거야. 네, 시작. 자기야, 오늘 뭐 먹고 싶어? 나 오늘 자기가 해주는 카레라이스 먹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장보고 올게. 아, 장보고 올게. 난 또 결혼, 결혼 10주년. 결혼 10주년. 아, 뭐 10주년이에요? 네. 여보. 오늘 우리. 오늘 우리. 뭔데, 뭔데, 뭔데. 뭐 하면 되니? 그러니까 황감. 리 결혼식. 황감장치니. 다시 리마일드. 리마일드 결혼식. 리마일드 결혼식. 할봉. 할봉. 우리 이렇게 오래 만나 두 번째 결혼식을 하는구먼. 우리 경생 오래오래 잡수해. 아, 좋다. 아유, 아유. 아유,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마이걸과 아쉽게 헤어질 시간이 왔어요. 아, 너무 아쉽다. 오늘 어땠어요? 김동선 선배님 프로그램에 저희를 이제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하다 갑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